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전원주택지, 귀농기촌지 선택할 때 주의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신다면서요. 최근에 이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기후이기 때문에 잠깐 한 5년, 10년마다 한 번 있는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귀농기촌을 아직 안 하신 분들, 맘 먹고 계신 분들, 땅을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좀 유의깊게 보신 다음에 이런 게 없는지 좀 지도라든가 아니면 현장 답사하실 때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이나 땅을 구할 때 거기만, 그 주변만 보지 마시고요. 넓게 그 주변 전체적인 어떤 지형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 지역에 있었던 뉴스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선택하셔서 저희처럼 이미 선택을 완료했으면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여기서 열심히 복구하고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되니까 혹시나 아직까지 선택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보시고 꼭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자, 전원주택지, 귀촌지, 선택지, 피해야 할 곳. 첫 번째, 계곡이나 하천과 가까운 전원주택이나 시골집. 최근까지도 많이 선호되는 곳이에요. 어디? 집이 딱 있고 옆에 계곡이 쫙 흘러. 아이고, 멋지지. 여름 되면 옆에 계곡 쫙 있고 거기에 평상 놓고 백숙도 먹고 이러면 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집들이 다른 집들에 비해서 심하면 두 배, 세 배 이상 비싸게 거래됩니다. 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시골에 진짜 막 가도 못하는 데인데 옆에 계곡이 하나 딱 있다 그러면 이런 데가 진짜 막 10만 원, 20만 원씩 갈려요. 찰 속인데도. 근데 다른 데 가보면 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런 땅들이. 근데 여기는 막 열 배씩 거래가 돼요. 왜? 이 계곡이 있다는 하나만으로. 근데 최근에 이런 계곡이 끼고 있는 집들이 여기 사진에서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위험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하천하고 되게 가까웠던 진짜 하천 바로 앞에 집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거기는? 범람에서 집이 침수가 되는 그런 사건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곡에 너무 가까운 것들이 이게 과연 장점인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게 비가 왔을 때 유량이 늘어나면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펜션 같은 거 하시는 지인분께서도 계곡 옆에다 하시는데 쓸려내려가면서 펜션 뒤편까지 조금 위협을 받는 그 정도까지 조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해들이 앞으로 한 2년, 3년 반복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하천 이렇게 가까운 집들 선택하실 때 꼭 한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굳이 계곡이 너무 좋아서 이런 데 해야 되겠다고 하시면 이런 데 하천변에 어떤 재방이라든가 이런 뚝방 이런 것들을 좀 쌓아서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이 들이치는 것들을 좀 사전에 생각을 하시고 좀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천을 건너가는 다리가 마을의 유일한 진출입로인 경우 그러니까 마을이 이렇게 쫙 있어요. 근데 여기 하천이 이렇게 쫙 흔들린단 말이에요. 큰 하천이 흐르는데 여기에 다리가 딱 놓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길이 있고. 근데 다른 데로 나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기로만 다녀야 돼요. 여기로 나가야지만 시내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읍내로 가고 외지로 가고 갈 수 있는 동네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여기 다리가 잠기거나 끊어져 버리면 여긴 고립돼 버려요. 근데 이게 기간이 짧으면 다행인데 길면 막 1주, 2주씩 고립되거든요. 그러면 뭐 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또 가끔 꼭 먹이줘야 된다 이런 분들이 참지 못하고 여기를 또 무리해서 건너가다가 사망하시는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귀촌지나 전원주택지 선정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천이 있는데 다리가 있고 이런 데가 다른 데는 나갈 데가 없어. 좀 멀지만 힘들지만 돌아서라도 나갈 수 있는 데가 있다. 그럼 상관없지만 여기를 아니면 못 지나가 이런 데는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주에서도 마을에 한 곳이 작년이었죠. 비가 많이 와갖고 다리가 붕괴되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고립된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형적으로 잘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약간 귀농하실 분들이 조금 유념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귀촌도 마찬가지지만 큰 하천의 재방과 너무 가깝거나 하천보보다 지대가 낮은 곳.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넓은 평야가 있는데 여기에 재방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뚝방. 그리고 여기 하천이 흐른단 말이에요. 보통 이 재방을 쌓은 이유가 뭐예요? 이 물하고 분리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물이 불어나게 되면 여기가 더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통 뭐가 있어요? 비닐하우스나 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게 넘치면 물이 안 빠져요. 다른 데는 넘쳐도 하루 이틀이면 물이 빠지고 그러는데 여기는 어때요? 이 재방보다 여기가 더 낮으니까 물이 막 거의 한 2주씩, 3주씩 갇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농작물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작살나는 거예요. 실제로 여주에서도 지인분께서 하우스 하시다가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재방 옆이었어요. 그리고 지대가 낮았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귀농지를 선택하실 때 하천이 가까우면 솔직히 좋긴 좋아요. 여기 재방이 있으면 자전거 길도 있고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데 보면 이 재방 대비, 이 하천 대비해서 이 지대가 유난히 좀 낮은 데가 있어요. 높은 데는 그나마 좀 나아요. 여기가 좀 많이 높다 그러면 괜찮은데 이 재방을 사이에 두고 이 하천이랑 여기랑 거의 높이가 1대1인 경우가 있어요. 보통 내가 있는 곳이 하천보단 높아야 돼요. 재방이 옆에 중간에 있어도. 그런데 보통 하천하고 내 땅하고 이렇게 1대1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넘치는 거예요. 아니면 스며서 올라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물이 불어난 상태로 계속 있으면 물이 이렇게 땅을 통해서도 넘어와요. 그러면 뿌리가 썩기 시작해요. 곰팡이가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면 또 농사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방 쪽에 지대가 낮은 곳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런 데가 이제 또 땅값이 조금 싸다고 덜컥덜컥 집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바닥에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시설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딸기 같은 거. 그런 분들은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실 거면 또 상관없다. 어쨌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를 한 2, 3년마다 한 번씩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 못 지어요. 얼마나 짠나 하겠어요. 농사.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전에 대규모 침수 이력이 있던 것. 지금 이게 저희가 뉴스 헤드라인을 뽑아온 건데 뭐세요? 침수 피해 반복. 침수 피해 반복. 반복 침수. 침수 피해 반복. 침수 반복. 침수 피해 반복. 이게 뭘까요? 침수 피해를 한 번 입었던 곳이 그다음에도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막 대규모으로 침수됐던 곳들 있죠? 이런 데를 잘 유념해 두셨다가 그런 지역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지역으로 갈 거야. 그런데 여기에 뉴스를 검색해 보니까 침수 피해가 있어. 그러면 이 지역을 전체를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 지역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하천이 흐르는 곳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너무 지대가 낮은 곳 이런 곳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나 침수가 안 됐던 곳들 있죠? 이런 곳을 고르시면 돼요. 이 지역 전체를 가면 안 된다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주에서도 비 많이 오면 어딘 침수되고 또 침수 안 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선택하셔서 이런 지대가 좀 높은 데 그리고 이왕이면 또 평정이고 이런 데를 선택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산을 깎아 만든 전원주택 맨 위나 옹벽이 높은 주택지. 이거 사건은 이번 겁니다. 그렇죠? 전원주택이 있는데 이 옹벽이 있는 이거에 토사가 밀려 내려가서 무너져서 물길 내로 내려가셨다가 무너지는 바람에 매몰돼서 지금 실종됐다고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를 이렇게 크게 만들다 보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막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소개되는데 이 맨 뒤쪽 이런 데는 막 산 절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이런 데는 조심하셔야 돼요. 전원주택을 고르실 때 이렇게 맨 뒤에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바위라서 튼튼해요. 아예 안 돼요. 이런 데는 갇히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맨 앞쪽이 좋긴 좋아요. 전망이 트이고. 근데 이렇게 옹벽이 높게 쌓여져 있죠. 어떤 데가 보면 옹벽이 막 10m, 15m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도 위험합니다. 옹벽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또 튼튼하게 쌓으면 안전하니까 대부분이. 근데 이제 너무 높은 데 있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10m 이상씩 쌓여 있는 데 이런 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선택하실 때 너무 옹벽이 높은 맨 앞이나 그리고 산에 절벽처럼 형성돼 있는 맨 뒤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그 중간, 그 사이사이 이런 데 선택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좀 잃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원주택지를 선택하실 때 맨 앞이 좋다 그러면 좀 이렇게 경사가 좀 완만해서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 않은 그런 전원주택지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저수지 등 대형 담수지 아래죠. 이번에 이것도 생긴 거거든요. 뭐냐면 저수지가 위에 이렇게 크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제방이 이렇게 형성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물길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고 보통 이런 데 주변으로 마을이 있어요. 이런 데가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왜? 이런 데가 툭 터지면 여기다 숨을 돼버려요. 순식간에. 특히나 저수지가 이렇게 있고 물길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런 데가 위험해요. 이렇게 물이 도는 데 있죠. 도는 데 이런 데. 왜? 물이 이리로 튀어나가려고 하거든요. 이쪽은 오히려 이런 데는 오히려 또 안전해요. 물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물이 여기 터져서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런 데를 뚫어버린다고. 이렇게 완만하게 돌아나가지 않고 이런 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70대 남성분이 실종됐었다고 하시니까 이 저수지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위에 담수가 너무 크고 이런 데도 조심하셔야 되지만 작은 데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지역들을 조금 피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여기 사건 났던 저수지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큰 저수지가 아니죠. 산속에 조그만한 저수지예요. 그런데 이쪽이 터지는 바람에 이쪽 밑에서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저수지 바로 밑에 땅들은 조금 조심을 하셔라 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그러면 시골 이런 전원주택, 귀촌지 이런 데만 위험하냐? 아닙니다. 도시지역은 지하나 반지하 거주는 위험합니다. 오피스텔 지하에 거주하시던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거기에 갇혀서 사망사고가 발생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누가 지하에 살고 싶겠어요. 그쪽이 좀 싸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 많이 거주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한 5만 원, 10만 원 차이라면 차라리 옥탑을 가거나 차라리 1층이라도 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작년에도 많이 갇혀서 피해가 사상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하는 이제는 웬만하면 거주하시면 안 됩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제가 보기에 이제 앞으로 이런 기후이기 때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오면 이게 서서히 내리는 게 아니라 1시간에 막 140mm씩 쏟아붓잖아요. 그러면 이게 피할 겨를도 없거든요. 비 오는데 피하면 이제 안 돼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문높이까지 차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전원주택지를 선택하실 때 물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100에 하나, 만에 하나, 천에 하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고 오래오래 노후를 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내시려면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을 선택하실 때 그 지역의 재난이라든가 침수 피해를 줘야 하시되 그 지역 전체를 피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피해가 나는 겁니다. 그 지역이 100이라고 하면 피해를 입는 곳은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98쪽은 안전한 거니까 지역 내에서도 위치를 잘 고르시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침수 지역으로 지역을 피해버리면 우리나라 전국이 다 피해야 돼요. 우리나라 전국에 침수 피해가 안 나는 곳이 없어요. 지역으로 따지면. 하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하천이 있거나 계곡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하류거나 지대가 낮거나 이런 데가 피해를 입는 거니까 그런 데만 조금 조심하셔서 피해를 좀 예방하셨으면 좋겠다. 네. 지금까지 달람이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들 우리 달신님들은 꼭 유념해 두셨다가 꼭 지키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마철이어서 혹시나 여름 휴가랑 맞물려서 캠핑을 가거나 계곡을 여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장마철은 진짜 제발 조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들 많이 많이 남겨드릴 테니까요. 달게딱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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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